영지 씨가 뭔가를 챙겨 내려오는데요. 그 일본서는 어디 학교는 어디 거에요. 네 대학교 도쿄에 있는 대학교 나왔고요. 아 그랬어. 운동만 했었어요. 영지 씨가 마사지 기구를 갖고 내려왔네요. 좋은 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. 일본서 어디. 창피해. 창피해. 이거 갖고 나오는데 왜 내가 챙겨. 창피하면 나의 것이니. 가까이 앉아. 우리 때는 동경에다 쓰는지. 동경에다 쓰는지. 그 이후에 제가 신객이라고 해가지고. 신객이라고 시집하고. 현대국을 시작했다는 거에요. 그게 이제 유명한 게 우리나라 말로. 제가 인수료가 신객이라고.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. 요렇게 쓰는 거에요. 인차. 우리는 인급차 인차 그런 거에요. 근데 그건 이제 권한을 해가지고. 중국의 이름을 따가지고 제목을 했단 말이야.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신극. 이렇게 구분했다고. 근데 일본은 신파라는 말이. 가보키가 구음파 하면 이건 신파. 현대국. 그런 의미야. 이 말씀은 신파였는데. 웃긴 없어. 아 그럼 이런 사진을 이렇게 좋아서. 제가. 홍보와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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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얼굴은 거야. 얼굴은 니 남아나야. 얼굴은 니 남아나야. 얼굴은 구이라이. 홍보와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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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도 혹시 다리를. 이거 뭐야. 이게 이게 이렇게. 아니 근데. 여기 여기. 네. 이리로. 혹시 다리를 뻗어줄 수 있을까요. 홍보와서. 뻗으려고 이렇게. 아니. 아. 하하하하. 이건 약간 야. 하하하. 야. 아. 하하하하. 이거 무슨 기부 쏜 거 같아 다리가.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. 아 네. 찐 죽네. 여기다가. 여기다가. 제가 이거 만든 건데요. 저녁 하기 전에 프렌즈 토스트 만들었거든요. 그럼 밥은 다 먹었냐? 아니요. 밥도 있어요. 밥 다 먹었어? 맛만 보세요 맛만. 이거 다리를 펴주셔야지. 겉옷을 혹시 편하게. 그럼 겉옷을. 겉옷이죠 저. 네 겉옷을. 겉옷을 하나씩 비키기 시작합니다. 겉옷까지. 겉옷을 찍으면 야한데. 겉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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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vi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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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분이야. 어디서 넣어야 되는지 몰라서. 아 나 진짜 못 살겠네 진짜. 너 빨리 사진 찍을래. 이거 다시는 20년 가까이 볼 수 없을. 진귀한. 하나 둘 셋. 점점 나의 차를 잊고 가까워지는 순재 씨와 식구들. 어 괜찮아. 어. 야. 이럴 때마다 좋은 음악 필요해. 장구입니다. 맞아. 한 번 해주실게요. 제가 장구를 조금 배웠을 수 없는데. 그랬어? 네. 플라우드 올려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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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좋았어. 어. 선생님 이제 많이 편해지신 것 같아. 많이 편해지신 것 같아. 많이 편해지신 것 같아. 이제 많이 편해지신 것 같아. 이제 많이 편해지신 것 같아. 이거 벌써 클라쓰예요 오빠. 무슨. 이 교시적 왕국. 넌 왜. 넌 왜. 넌 왜 선생님 참. 참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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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I'm just wearing it. just. I don't know where to go. 홍콩 옷걸이입니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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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진이는 뭐 없니. 서류 서류는 어떡하냐. 왜왜왜왜왜왜. 아하하. 할배 난 너무 늙었어. 저거 하긴. 아 늙은대로 오게. 하하핰. 서류.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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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. 어허. 하하하하하. 오빠 잠깐만. 으하하. 어 안녕하세요. 호우 호우우. 어허 호우 호우 왔다. 오빠 뛰세요. 뛰세요. jsk Bien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, 죄송합니다. 네 정국 네 ningún bild이야. 저 저 저죠 저랬이HA. 여긴 나왔구나. 경 electrất allemaal. 성공하여. 그래. 너무 깜짝 놀랐어 순간. 그랬어? 여기서 한 명씩 다 미니 공연해. 네 차례. 저는 선생님 과일 배 좋아하십니까? 과일, 사과 말고 배. 나 뭐, 나 뭐. 좋아, 배 괜찮으세요? 다 먹어. 배 한 개. 아, 새워. 내가 어떤 거 같다. 아, 계속 씻어졌구나 저거. 야 방금 딴 건데 어딘지. 그리고 사과, 사과. 참 오랜만에 하네요. 선생님, 사과. 아 왜 이렇게. 빡빡하게 만들어라 하고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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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